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단할입니다.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22%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에 이어오면서 현재 힘을 잃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자회사 관련돼서 정리 완료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회사의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가성화폐가 지난달에 디빅이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상장이 되면서 암호화폐에서 어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C 관련된 부분에서 모바일 서비스도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좀 너무 급작스럽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 좀 약간 차익실험 매물을 하면서 좀 약간 조정을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다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가 짐 로저스를 사내 이사로 영입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500원대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14,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부터 좀 다소 핫한 종목입니다. 지난 6월에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체를 발행함으로써 스탠다드 그래핀의 투자 납입 완료함에 따라 급등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2009년부터 그래핀 대량 생산 설비를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최적화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분말 형태의 고품질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가운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짐 로저스 회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이용한 대규모 수처리, 설비, 준공 소식이 해외 매체에 전해지면서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혀져 최근 들어 다시 나노메딕스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짐 로저스가 이 아난티에서 사회 이사로 임명되면서 대부분 배 이상, 이 아난티의 주가가 배 이상으로 뛰면서 거의 화질을 불러온 바 있는데요. 다만 이 나노메딕스가 당시 대북 기대감이 있었던 아난티와 좀 다소 다른 성격이지만 짐 로저스의 사내 이사 후보 임명과 그리고 그래핀 관련주로 묶여있던 것만큼 어느 정도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7월부터 좀 행보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눌림목을 좀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보유자분들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 8,000원대 정도의 이런 조정 구간을 보인다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눈여겨보시면서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